음, 도미집 맛있다. 이거 새언니가 한 거예요? 네, 선물 들어온 게 있어서요. 그냥 레시피 보고 만들었는데 입에 잘 맞아요? 맛있어요. 음, 도미가 워낙 신선해서 그런 거지 뭐. 역시 음식은 재차려 먹어야 돼. 아버님, 한번 드셔보세요. 맛있네요. 그래? 얼마나 맛있길래 그러는지 어디 한번 먹어보자. 음, 맛있네. 맛있다, 새아가. 감사합니다. 여보, 집에 도미 더 있지? 이거 처갓집에 보내주자. 좋아하실 것 같은데? 네, 그럴게요. 그래. 네가 잘할수록 겨울이도 우리한테 잘하는 거다. 네, 할아버지. 요즘 내 또래들이 효도는 셀프라고 하던데.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. 그럼, 네 말이 맞다. 우리 유진이가 오랜만에 옳은 말을 하는구나. 여보, 먹어봐. 예, 먹어요. 아, 예, 예. 아이고, 그럼요. 그거 당연히 가능하죠? 예, 예.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. 아침밥 먹어요.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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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여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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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보 왜 이래요? 아, 이게 그냥 좀 어지러워서. 아, 요즘 자주 이르네. 이게 다 끼니를 거르니까 이르는 거 아니에요. 아니, 배달 좀 늦어진다고 무슨 일이 생기는 것도 아닌데. 이르다 저혈당 쇼크라도 오면 어쩌려고 이래요. 아, 괜찮아. 그 배달 금방 하고 와서 그러고 먹을게. 괜찮아, 이 사람. 괜찮아, 갔다 올게. 여보. 여보. 이거. 이게 뭐예요? 아, 오늘 장희 장모님 모시고 좋은 데 가서 맛있는 것 좀 사드려. 포모트 좀 사드리고. 괜찮아요. 괜찮긴. 사 일하고 나 하난데 이 정도는 해드려야지. 나도 같이 가고 싶은데 당신도 알다시피 내가 요즘 많이 바쁘잖아. 나 출근할게. 유지 씨. 고마워요. 오늘 좋은 시간 보내? 네, 다녀와요.